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는 2021 추석 선물 세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9월 3일부터 20일까지 전지점 식품관에서 2021 추석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2021 추석 명절 선물 세트 주요 키워드는 한상차림과 구독 세트인데요. 한우, 과일 등 다양한 식재료로 구성한 한상차림 선물 세트와 함께 신선식품을 주 단위로 나눠 선물하는 구독권 선물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선식품 정기구독권 선물 세트는 신선식품인 한우 특수부위, 제철생선, 제철과일을 주 1회씩 최대 3회로 나눠 선물할 수 있는 구독권 선물 세트인데요. 신선식품을 필요한 만큼 나눠 받을 수 있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요청 시 상품과 배송 횟수도 변경 가능합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한우와 임직원들을 위해 엄선된 선물 세트를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63빌딩 1층 별건에 마련된 쇼룸에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 갤러리아 몰에 접속하면 다채로운 선물 세트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임직원들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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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